안녕하세요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일본 기우슈 남부 가고시마 현의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. 분연의 높이는 1000m 였습니다. 이번 사쿠라지마의 분화는 약 한 달 만에 분화가 되는 것입니다. 분연의 높이는 10m 였습니다. 분연의 높이는 10m 였습니다. 분연의 높이는 10m 였습니다. 분연의 높이는 10m 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